이제는 음식 하나를 시키려 해도 최소 주문 금액 15,000원에 배달료 24,000원을 내는 건 기본 어디는 7, 8,000원 만원까지 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음식점을 욕하기도 하고 배달원들을 욕하기도 하고 음식 배달 플랫폼을 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모르고 무작정 욕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배달료가 오르는 이유와 함께 이런 배달료를 확연히 줄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달앱이 생기기 이전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을 시키기 위해서 평상시 알고 있던 배달음식점에 전화를 하거나 보아놨던 음식점 전단지를 보고 메뉴를 정하곤 했습니다 또 처음 시켜보는 메뉴의 경우 이게 맛있을지 맛없을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음식 배달 주문 시 매순간 심각한 선택장애가 오곤 했죠 그리고 음식점에서는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달 인력에 대해서 기본급과 함께 배달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 음식점 사장님들은 배달이 너무 잘 돼서 배달원을 추가로 고용하자니 갑자기 배달이 줄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인건비랑 보험료만 몇백만원씩 생으로 지출되는 상황이 오고 고용을 안 하자니 배달을 쳐내지 못해서 아쉬운 그런 딜레마에 빠지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달 주문 전화를 받을 때는 보통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받고 수기로 배달 주소지를 써서 확인했는데 이때 숫자 하나라도 틀리게 적는 순간 배달이 꼬여버리게 되는 대참사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이런 답답한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한 게 바로 음식 배달 플랫폼입니다 배달 플랫폼 등장 이후 소비자들은 더 이상 번거롭게 음식점 전단지를 뒤지지 않아도 됐고 휴대폰만 있으면 음식점, 메뉴, 가격, 거리 등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서 선택장애가 없어졌으며 처음 시켜보는 음식은 리뷰를 보고 선택해 메뉴 선택에 대한 실패율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배달 주문을 받는 사람과 배달원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고 주소를 받아 적는 과정에서 잘못 적어 오배달되는 일이 사라졌으며 찜 개수, 리뷰 개수, 리뷰 평점 등을 통해 가게 신뢰도 향상을 동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소비자에게나 음식점 사장님에게나 음식 배달에 있어서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주는 배달 플랫폼은 이제는 없어선 안 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배달료를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대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합당하다고도 느껴지죠 하지만 어찌됐든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 업체가 생겼다는 것 기존에 음식점, 배달원, 소비자 이렇게 간단한 유통구조에서 복잡한 유통구조로 시장이 변화했다는 뜻이 됩니다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중간에서 수익을 챙기는 사람이 늘어나니 상황에 따라 배달료가 유동적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배달료 정말 정도 이상으로 비싸지고 있죠 자 여기서 웃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배달료가 높아져서 우리는 전보다 비싸게 사먹고 있는데 음식점도 수익이 줄었다고 하고 배달원도 이전보다 힘들다고 하고 배달 플랫폼도 이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달 시장의 유통구조는 현재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냐 배달 수요가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이 수요를 커버해줄 충분한 음식점들이 배달 사업을 하고 있었고 배달앱 또한 활발한 영업을 통해 충분한 음식점들이 입점시켜놨습니다 여기까지는 균형이 잘 맞아요 그런데 음식을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라이더들이 부족했던 거죠 이게 오늘 다룰 배달료 상승 원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달원의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라이더분들의 80%는 낮에는 직장을 다니며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퇴근 후 배달업을 겸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0년 7월부터 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2022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까지 의무화시키면서 8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라이더는 산재로 15,000원 고용보험으로 매출의 0.7%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라이더는 직원이 아니에요 고용보험의 혜택은 고용되는 직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라이더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게 없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 속해서 일정 시간 이상을 채워야 되지만 라이더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업체를 통해 일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혜택도 받기가 힘들어요 이 말은 즉 산재 고용보험이 의무화돼서 전부 다 수익은 떨어졌지만 해당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라이더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라이더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면서 주중에 회사를 다니는 라이더들에게는 기준계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회사를 다니면서 배달야바 투잡을 하는 게 문제는 없지만 취업규칙에 의해서 금지될 수 있긴 하고 배달로 인해 피곤해서 근태가 불량해지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라이더의 80%를 차지하던 겸업 라이더분들도 많이들 배달업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보험은 가정용, 비유상운송보험, 유상운송보험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과 같이 건 바이 건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 업체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상운송보험에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20대 라이더들은 연 천만원 이상도 나오고 경력이 오래되더라도 기본 1년에 5,600만원이 나가버립니다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극단적으로 높여 가입자를 아예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보험에 들더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보니 라이더들은 보험료가 아까워서 안 들면 리스크가 너무 크고 들면 몇 달 월급이 생 보험료로 나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에 유류비, 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소모품 교체, 세제 공제, 모토바이 고장, 정비 등 나가는 고정비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이런 실정에 라이더 쪽은 새로운 유입이 없으며 그마저도 하던 사람들까지 그만두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는 미친 듯이 늘어나는데 라이더가 부족하다? 자연스럽게 라이더의 몸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내는 배달료에 고스란히 포함되게 되죠 자 그럼 배달 플랫폼의 입장은 어떨까요? 배달의 민족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은 매년 두 배씩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어요 도대체 왜일까요? 기존 배달 산업은 배달원이 한 번 출발할 때 동선에 맞춰 여러 개의 음식을 싣고 출발해서 각 배달지를 들려 배달하고 돌아오는 묶음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음식을 처음으로 받는 가구는 좋겠지만 마지막으로 받는 가구는 조리된 지 오래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 피해를 보게 되고 이게 음식점에게는 낮은 별점으로 리뷰를 받게 되는 역량까지 끼시게 되면서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쿠팡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타파함과 동시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라이더가 한 번 배달 나갈 때 한 배달지만 들리는 단건배달을 시작했고 여기에 배달의 민족도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배민원이라는 서비스를 내서 단건배달을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건배달 의미는 좋은 정책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달 시장에는 라이더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했죠 여기에 쿠팡과 배민의 단건배달 경쟁이 시작되면서 라이더가 처리할 수 있는 배달량이 더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없는 라이더에 윗손까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라이더들은 여러 건을 한 번에 처리하는 묶음 배달이 수익성으로 훨씬 좋기 때문에 단건배달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쿠팡과 배민은 라이더들을 경쟁사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라이더들의 배달비를 높이거나 인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금전적인 메리트를 많이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건배달 출혈 경쟁으로 라이더의 몸값은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배민이 2021년 지출한 영업비용을 보면 외주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이 외주용역비가 배민원 라이더들에게 지출된 돈이에요 엄청나죠 그렇게 배민의 영업손실은 2021년 757억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배달플랫폼도 힘들어졌지만 이런 현상은 당연히 소비자들의 배달료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다면 음식점 사장님은 어떨까요? 코로나의 여파로 호를 없앤 공동주방을 사용하면서 월세를 줄이기도 했고 배달전환을 받는 인력과 배달원의 인건비까지 줄일 수 있게 됐지만 목 좋은 자리를 들어가려면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을 줘야 되듯이 배달플랫폼 내에서도 꽤나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울트라콜이라고 해서 하나당 8만 8천원의 깃발을 어떤 위치에 꼽아놓으면 그 깃발 위치를 중심으로 거리가 가까운 소비자들에게 상위 노출되는 광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금이 많은 가게의 경우 이 깃발을 여기저기 여러 개 꼽아놓습니다 그럼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상단 노출될 수 있어서 매출이 증가하겠죠 근데 반대로 깃발을 하나도 꼽지 않은 음식점의 경우 무작위로 노출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화면에 노출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점주 입장에서는 울트라콜 가입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따라 음식점 사장님들은 광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배달료나 음식값을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굳이 이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음식점 사장님들의 골머리에는 계속해서 아파가고 있죠 근데 코로나의 여파로 배달음식 시장이 커지면서 음식점 또한 늘어나 경쟁은 치열해졌고 배달비 상승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가 아닌 음식점에게도 부과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음식점은 배달료나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매년 폭풍 성장하고 있는 음식배달시장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라이더수 증가하고 있는 라이더의 유료비와 보험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배달플랫폼들의 출입경제 그리고 음식점 개수 증가에 따른 음식점 수익조합 결국 이러한 모든 요소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배달시장에서 배달플랫폼, 배달원 음식점은 수익과 지출이 동반되지만 최종 소비자는 온전히 지출 뿐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배달료와 음식값이 이렇게나 비싸다고 느끼게 된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기도 했고 배달보다 외식을 많이 하는 문화가 다시 돌아온다면 배달수요는 줄고 라이더의 공급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배달료는 어느정도 줄어들거라 내다보긴 합니다 아 그리고 로봇, 드론 배달도 개발하고 있죠 하지만 로봇 배달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로봇 생산에 대한 일자리는 늘지언정 현재 배달원들의 일자리 감소도 큰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달시장 유통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어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광고를 받게 된 끼리배달이에요 끼리배달은 근처에 살고 있는 이웃과 음식을 시킬 시간, 그리고 메뉴를 정한 뒤에 공동구매라는 형식의 배달 플랫폼입니다 끼리배달 어플에서 배달시킬 시간, 음식점, 같이 시킬 사람들의 반경을 선택하면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참가사를 모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룹 모집이 완료되면 음식점으로 주문이 넘어가게 되고 시간에 맞춰 공동배달이 시작되는 거죠 이 경우 최소주문금액을 공동지부라는 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커피 한 잔만 먹고 싶은데 굳이 다른 메뉴를 붙여서 15,000원 이상 주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음식배달 주문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기존의 단건배달 묶음배달과 끼리배달의 차이점을 보면 기존의 단건배달 라이더의 동선은 음식점에 들렸다가 소비자에게 배달 또 다른 음식점에 들리고 소비자에게 배달 또 다른 음식점에 들리고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이었고 묶음배달 라이더의 동선은 3개의 음식점을 각각 연달아 들리고 거리가 먼 3명의 소비자에게 각각 배달을 했었죠 그에 비해 끼리배달은 라이더가 한 음식점에서 여러 개의 음식을 받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만한 즉 음식이 식기 전 빠르게 배달되는 단건배달과 라이더의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묶음배달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이렇게 되면 라이더의 수요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배달료가 내려가면서 소비자들은 저렴해진 배달료를 나눠내기까지 할 수 있고 음식점 또한 배달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라이더는 주행거리 대비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윗윗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같은 시간, 나와 비슷한 지역, 나와 같은 메뉴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뉴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화가 정착이 되고 강한 커뮤니티가 구축된다면 현재 배달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꽤나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위 배달은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단계고 사전 예약 만 명이 넘으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런 식의 다음 세대 음식 배달 플랫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사전 예약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소비자도, 배달원도, 음식점도, 플랫폼도 모두 파이팅하세요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호갱구조대